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3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한 교회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목사님을 24년 동안 죽으면서 정말 그분은 목휘자세요 He is a truly the pastor 제가 전세계와 미국을 많이 다녔지만 그렇게 pastor로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목표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도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께 인과여를 하시고 기도의 참으로 대장이 되셔서 3000번제 1000번제 또는 100일 동안 계속 40일 동안 금시 기도하면서 그동안의 삶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시는 맞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번 교회에 특별히 목사님께서 정말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부흥기편을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김광식 목사님부터 38년 전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한경 목사님이 이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며 정말 앞으로의 길을 하나님이 더 크게 인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전세계를 심장에 안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이번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태풍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일어나시기를 간결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놀랍게 역사해서 정말 그 심장에 주신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이 반드시 우리 모든 은혜한 인교회 GMI 전세계 버전이 여러분들과 함께 전진하며 마지막 때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팬데믹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교회 부흥의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충원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You are amazing God's man I respect you I love you 감사합니다